이제는 정리하고 버려야겠다는 것들이 있으면 각자 물건을 우리 나눔 버리는 이 통에다 한번 버려볼까요? 어 그래 어린이집에 기부하자! 어 그래 어린이집 같은 것도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다이아팬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? 좋은 뜻을 쓴다고 하면 이해해주시고 아 진짜? 본인들이 이거는 진짜 이제 영원히 안 여기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빼봐요 이건 쇼크아난 인형들은 이제 어디 좋은데 보낼래요? 이게 나중에 쓰레기 정리하려고 모아놓은 거예요? 어? 이거 다 비어있어 1차로 좀 빼앗고 싶어요 왜 당겨서 말려? 통이 부족해 아래쪽에 뭐가 있나요? 저 이거 마법의 안경 안경을 쓰면 눈이 커져요 떼밀이 왜요? 저 얼마 전에 떼밀고 왔어요 난 이 빡세게 뭔지 정체를 모르겠어 돌아다니면서 오오 하아 대박 이거는 내 참문 커튼인데 이것도 아주 충격 흡수가 잘 되겠다 야 이건 나 있는지도 몰랐어 안 잊겠죠? 일단 각자 정리하고 싶은 모건을 좀 가지고 나와주십사 했더니 이만큼이 쌓였어요 다 안들고 싶어요 창 26th